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딱 싸기 때 들어왔어야 하는데. 슈슈슈슈 근데 원래 몸 풀 때 뭘, 뭔 동작을 하는 거야? 나는 요가하잖아. 아프지, 요가. 됐으면. 아니, 봄이. 여기 안 아파? 여기가? 야, 뛰자 그냥. 야, 내 몸 다 풀었어, 뛰자. 1점, 1점, 1점. 1절만 뛰어. 근데 이미 1절 반이 끝났는데요? 야, 붓기 빼, 붓기. 야, 빨리 붓기 빼, 피해야. 우리 이렇게 50m 달리기처럼 빨리 뛰는 데는 없잖아. 왜 이렇게 50m 달리기처럼 빨리 뛰는 데는 없잖아. 야, 왜 다들 승부였겠냐?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뛰는 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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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잠깐만. 나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지러워. 여기서 어지러워지? 여기서 너무, 누가 넘어져야 웃긴데. 야, 어지러워,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어지러워, 어지러워. 반대, 반대, 반대. 아, 힘들어. 태어난이 너무 안 좋으시네, 일단. 아, 지났어? 아, 지났어? 2분이, 2분이시, 넘었네. 아, 기공개 하시죠. 잠깐만, 죽을 나이. 우리 잠깐만, 우리 거급적으로 쉬는 시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우리 팀 진짜 옛날 노래 막 3번씩 하고 그랬는데. 왔다 갔다 했다고 기억나 그랬을 때? 아, 이것도 할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좋아, 좋아, 좋아. 3회 전까지. 이거 승부 안 붙여도 돼. 나 잠깐만, 나 어디로 뛰어야 돼? 아, 나 벌써 지친 거 아니야? 아, 나 벌써 지친 거 아니야? 아, 나 벌써 지친 거 아니야? 이 힘들어? 체력, 오지마, 오지마. 미켜야지. 끝난 거지? 오케이. 아, 우리 체력 너무 좋은데? 아니, 전혀 안 힘든 걸? 심장이 터져,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전혀 안 힘든 걸? 나 스쿼트 이거 아! 아! 아, 뭐해? 야, 내가 9호 부를 테니까 내가 9에 맞혀서 해. 오케이, 하나. 둘. 아, 왜 이렇게 느리지? 셋 넷 다섯 일곱 여섯 아니야? 야, 넘어가 여덟 열 둘 아홉 아홉 미니아 죽을라 마지막 킵 숨을 시작 킵 숨을 시작 킵 킵킵 버텨 5초 할게 5 4 2 1 올라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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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펌핑 좀 됐는데요?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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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스쿼트 운동선수야 우리 바로 스쿼트 동영맨이요 스쿼트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둘 팔이 아프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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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중요해 혹시 듣고싶은 노래 다 고민좀 해볼게요 고민좀 한다고 아냐 나 덕분에 편했어 아니 광고 다 들어 광고 쓰이기 스킵 타지마 스킵 타지마 아니야 스킵 타지마 스킵 올려 하나 둘 셋 둘 셋 육 으아아 후nik 정답 36 아홉 릴ечение 넣어 λά 스트레 사물 éré 내일 로 두ง 탁 땡! 이제 리모메르키 아직 남은 거죠? 리모메르키 시작! 50개? 1, 2, 3, 너 해줘 넷 넷 하나 넷 둘 다섯 여섯 나 췄한테 큰일 났어 나 췄 앞에 안 보여 다섯 열다섯, 적지 마 열다섯 몇 개냐, 열다섯 개 맞냐? 열여덟개 무슨 열여덟개 뻥치지 마 열여덟개 맞아 연이젠, 열여덟 열여덟 집어, 뻥치지 마 하나 둘 1, 2, 3, 2, 2, 3 내 차례 아니야? 1대 기 flash 치셨죠? 내 배보다 다리가 더 아프죠? 배보다 왜 더 아프죠? 내가 너무 힘든다 우리 보컬룸 갈까? 기본기 빨리 찢어 찢어 앞에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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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찢어 오케이 다리가 흐들거려 진짜 진심으로 흐들거려 인피니스트 선배님들 메들리 다시 돌아와 맥스 이거 했으니까 다시 돌아와 바이 셋 셋 짠 짠 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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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짠 단발라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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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쿵, 자, 자, 딴따다. 어, 레츠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여기 있다가 왼발은 조금 많이 뻗어야겠다. 왼발은 조금 많이 뻗어야겠다. 그 다음에 너는 이거 발을 너무 이렇게 하지 마. 그냥 대가서 널 뻗어. 아니, 똑같아요. 다리가 끌어서 그런가. 끌어서? 다리가 끌어서 그런가 봐. 너무, 너무 넓어. 좁다 하면 중심이 안 잡혀요. 해야 돼. 어쩔 수 있어. 그쵸. 다리가 너무 길어도 문제야. 여기서 좀만 앞으로 가야겠다. 난 내가 좋아. 잡상해. 승자야.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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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란 똥디당. 파란 똥디당. 이거 이렇게 하지 마라. 벅지. 누구야? 자.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돌아와. 다시 돌아와. 돌아와. 다시 돌아와 렉스 맥과자 우리에겐 종이컵이 있어 귀엽다 하나씩 자기 이름은 적어 아, 잠깐만 나 여기다 얼굴 그리는데 내가 그러신데 앉으시오 탐옥 뭔데? 이건 뭐야? 렉스 오케이 보안이다 보안이야 오, 야 너 잘 그렸다 무슨 글씨일까요? 아, 이동이 돼있어 자, 이제 믿을 시간 끝 오케이 이게 마지막에 따른다라는 여기 따른가요? 3,2,1 이동해 3,2,1 아, 소원 Hein 아니야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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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3,2,1 고 약간의 내가 나갔어 그 다음에 해, 우린 거의 그대로야 살짝 굳고 어? 그렇지 나 노래로 이렇게 하면서 해야 돼 3,2,1 3, 2, 1 지금 딱 기억했지? 종이컵의 효과는 과연? 뭐가 별로 없었는데 되게 오래 걸렸다 약간 다큐 찍는 것 같은데? 빈혈 6, 7, 8 7, 8 3, 2, 1 2, 2, 2, 3, 2, 1 내 거 하나 오, 한 번에 맞았어 역시 종이컵의 효과는 종이컵의 효과는 굉장했다 역시 종이컵 홍보대사 오케이, 그럼 노래 두고 바로 해보자 쉽네, 우리 동선 선제들이구만 여기서 알겠다 OK, 한 번에 맞았어 둘, 셋, 춰 우린 참재임의 특이 나왔어 역시 똑똑해 지금 한 번에 와이터로 역시 브레임링 브레임링 토닝 이제 안무 한 부만 더 볼게 태현님 여수님 이거 손 어떻게 하나 했어? 윈, 윈치 그럼 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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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렇게 했지? 네 이거야잖아 우리 아 아니 왜 이렇게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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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날개 추워? 날개 추워? 네 돌아와! 돌아와! 피 막히지 마! 오! 내가 내 끝까지 그 날은 채인 지켰다 자, 시작! 형! 형, 잘 먹었다! 네, 됐어요! 뭐야? 역시 설문 게 좋아! 딱 차가운 거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피 나를 잘하, 이 자랑 네? 이 자랑, 오! 이제 모르겠어요 진짜... 아, 이럴 줄 알았어요 엄마야 진اج 음,ARYCO 가능성? 태양아에게 형에게서 가능성을 봤어요 마켓 어머! 오! 오오오오어오오오오fish 오!! 약간 소질있다 그냥 이거 개인기 아니야 이게 물 양이 적절한걸 수도 있어 플레이 드실때도 그냥 감사합니다 할거야 1 2 3 감사합니다 이렇게 풀고 착 풀고дел Commission 1, 2, 1, 1, 2, 1 밥 뜨면, 밥 뜨면, 밥 뜨면 3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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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자! 자, 뭐 시켰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꺼야 되지? 맛있겠다 어? 반숙이다 아, 반숙 싫은데 그래요? 나, 반숙하네 아니, 신중해야지 어? 어? 근데, 뭐야? 아, 왜 그래? 아, 청소했어 누가 그래? 청소했어 근데 원래 같으면 고민도 없이 질문하셨는데 나랑 고민되네 3초 안 지나도겠어 리얼리티 하지마 3초 다들 알죠? 3초 마법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뻥이래 다 뻥이 들어오게 어차피 다 하면 끝이야, 그냥 괜찮아 3초 고민되네 이 정도 병균은 다 상처가 있어요 사실 병균은 맛이 없잖아, 어차피 아, 비빈기 어렵다, 아니야?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비비면 저녁 시간 끝나겠는데? 다 맛있다, 맞아 맛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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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맵냐, 이거 민수야, 너 소스 반을 버렸어 응 근데 요즘 놀랍게 봐서 밥 먹을 때 얘기 안 하잖아 아, 끝나고 많이 해? 응, 밥을 빨리 먹고 내가 학교 갔다 오잖아 아, 맞아 아, 민서를 기다릴 때 많이 해 오늘 민서 인사 어떻게 하냐? 알겠어 마음을 준비하고 오는 날 바꿔도 앞머리 어 그, 챕터 1 에코팩 에코팩 2,2 머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마음을 준비하고 오는 날 그 극비를 바라며 준비하고 오는 날 아, 오늘 진짜 힘들었어 아, 오늘 레전드야 아, 오늘 레전드야 아, 오늘 레전드야 그리고 체육 시간 얘기 근데 약간 학교 얘기들은 부러워 학교를 좀 더 즐길 거야 맞아 아, 연수생이 되기 전이랑 후랑 학교가 되게 부른다 아, 진짜 나 난 전화하고 친구가 없어 자자가 일어났다 아무도 안 되고, 애들이 다 갔어 불어, 불어 난 나 같으면 울었어 나 2학년 애들이랑 2학년 애들 먹는데 그 사이에 가서 껴가지고 그냥 혼자 밥 먹고 왔어 내가 봤을 때 급식실 콩밥이 만렙이야 만렙, 만렙, 진짜 만렙이야 만렙이 만렙이 우리 맨날 뭔가 찍기는 많이 찍는데 뭘 찍는 건지 옆에 다 물어볼 거 하다가 아직은 뭔가 연습하는 것만 찍어가지고 우리가 좀 그런 거 생각을 해보자 뭐 하고 싶은지 우리가 얘기하는 세병대 개발 세병대 얘기는 이제 나 근데 해병대 좋은데 뭔가 난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거 해보고 싶어 해병대 가면 많이 할걸? 야, 바나나보츠도 해병대 가서 탈걸?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 것 같아 맛집 투어장 해병대 갈까? 에이, 아니야 뭔가 불안해 막 갑자기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누가 얘기 꺼냈는데 공개하면 되겠어 근데 나 진짜 갈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 어떡해 후배 갑자기 기장 나팔이 부는 거 와 밑에 올라왔는데 눈껀데 앞에 이렇게 빨간 거 뭐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울 것 같아 응 뭔가 나 막 옷 씌워박 하고 하면은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진짜 못 본단 말이야 응 우리 엄마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장문에 카톡 진짜 한 50줄씩 어, 나의 사랑하는 보석아 이러면서 진짜 매일 근데 진짜 자주 보네 아, 근데 실제로 배가 죽어 어떻게 하실지 더 예상이 그치? 그래 그러면 해강대 캠프가 좋긴 좋은데 다른 것도 생각해보자 그냥 스키도 한번 타보고 싶어 스키도 다르고 싶어 한 번도 스키도 타보고 싶어 그럼 너가 강습 좀 해 줘 네 근데 그거 알아 여름인가? 여름에도 스키 그러면 렉스는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근데 운동회 같은 거 할 거 같긴 예를 들어서 약간 자세한 진짜 막 그 체육관 같은 데 빌려가지고 응 혼매해 혼매해 아 아니야 안 터져 내가 여기 뜬 건데 펜싱하고 싶지 네 나 그러면 칼을 넣어볼 수 있지 동윤이 펜싱하네 오오오오 아 아파요 진짜 아 저 저 그만해줘 저 그만해줘 칼 조금 하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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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세번째 족동이오스 아, 족동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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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진짜 귀찮아요 야, 다치면 어떡해 동윤이 참 쉬워 애가 온압으로 꼭 해내야 하는데 엘러포트 엘러버는 무조건 찾아야 돼 그 날은 초점이 없어 애가 어 일단 인성을 넣어 이게 초점이 없는 게 아니고 눈빛이 서늘해 그냥 형동생 그런 거 전혀 없잖아 누가 자도 그냥 진이 형 뭔지 알아? 안무할 때 들은 논쟁 있잖아 나 듣는 걸 그렇게 못 들어놓고 내가 침대에 놓았는데 그 맥주를 이렇게 민서는 펜션할 때 이러고 하면 되겠다 따시니까 칼이니까 실제 펜싱 칼보다 더 뾰족해 민서가 펜싱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펜싱 스타일이야 축하할 때 너였죠 근데 민서도 즐겨 약간 더해 더해 이래 아 맞아 그것도 궁금했어 리얼리티 할 때 그룹 명이랑 리얼리티 해가지고 섞어서 이름 내잖아 본인 진달래? 뭔가 땀이 많아 근데 내가 저번에 생각했잖아 한 한 시간 동안 근데 확실히 이름 같은 게 지키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머리가 진짜 좋아 진달래꽃 뭘까 아니면 멋진 독일어 없어 멋진 독일어요? 근데 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형들도 발음해야 돼 형들도 발음해야 돼 괜찮아 서운하네 죄송해요 애매 잘해 형아 하나 더 더 줘봐 바로 따라 해볼게 바로 따라 해볼게 아무거나 해봐 그냥 친명을 봐 진짜 아무 독일해도 근데 멋있는 거 발음이 좀 멋있긴 했는데 아니 그냥 우리 발음만 들려줄게 고수수 레벌루티온 고수수 레벌루티온 고수수 레벌루티온 고수수 레벌루티온 고수수 레벌루티온 한번만 띄워서 얘기해줘 고수수 레벌루티온 고수수 레벌루티온 고수수 레벌루티온 고수수 레벌루티온 고수수 레벌루티온 고수수 레벌루티온 잘하는데? 야 비싸잖아 고수수 레벌루티온 고수수 뭔 뜻이야 이거 러시아 형님인가? 그 레벌루션 아 레벌루션 러시온 와 되게 신기하다 게벌루티온 멋있다 우리 근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정말 좋은 생각은 안 난다 내가 보게 정해주셔야 돼 정해주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 얘기해봐서 진지하게 한 5초 하다가 그 지나면 바로 땅길로 세워 내 거 하자 오케이 좋은 생각이야 동그랗게 써볼까? 이렇게 동그랗게 써볼까? 이렇게 동그랗게 써면 되겠지 그래 저 위에 파우라 아 저기가 오 오 아 여기에 딱 오 오 아 그럼 조금 더 쫓겟어도 되겠다 아 무거워 거기 없어요 여기 뒤에 형 끈틀렸어요 따로 알려주고 아 뭐 묶어줘라 아 이제 좀 시야가 트이네 비켜 비켜 왜 뭐래? 인사 잘하네 묶어줘야지 뭘요? 정말 그래 역시 그럼요 보기 좋아 아 짐 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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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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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